Q. 하는 거예요? 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태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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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 녹화하고 이제 연습하러 갑니다 저 개인 연습 뭐 할게 있어가지고 이제 연습실로 연습하러 가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주아주 왜냐하면 뭔가 실감이 조금 나는 이제 활동 시작하는구나 이제 뭔가 스케줄 하는구나 라는 실감이 나고 뭔가 그러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송도로 가고 스케줄을 시작한 활동을 시작한 좀 감정을 약간 기분을 약간 그래서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나요? 밥은 먹었나? DJ 밥 먹었어요 이거 태국어로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 태국어? 너무너무 배가 고파 전 살 좀 빠졌나? 너무너무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이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들수록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대요 근데 제가 진짜 그걸 느끼는 게 좀 저는 건강을 조금 신경쓰면서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한 얼마나 2주 했나? 2주 2주 정도 2주 넘게 한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진짜 심지어 막 춤을 엄청 많이 추고 그 다음날 목록이 재면 막 조금 늘어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0.1도 안 빠지더라고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틀에 한 번 먹을까 생각 중인데 빨리 반대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틀에 한 번 먹으면 몸이 안 좋다고 그럼 내가 그걸로 조금 합리화하게요 오늘 하루 1일에 한 번 먹으면 내가 다이어트 이틀에 한 번 먹으면 난 한 번 먹으면 더 시간이 안 돼서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틀에 한 번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호호 근데 웃긴 게 간헐적은 되게 몸이 좋대요 간헐적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시간이 따로 있고 굶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데 이게 약간 몸을 리셋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굶잖아요 굶으면 굶는 게 말이 조금 굶는다는 게 그렇지만 공복 상태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디톡스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에 있는 독소들을 몸에서 스스로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독을 먹는데요 영양분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장수의 비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저는 건강을 되게 생각하니까 그거에도 되게 좋고 뭐랄까 뭐 여러모로 다이어트도 되고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염색할까요? 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해야겠지만 정말 이번에 독하기 마음먹고 조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솔로 2 퀴즈도 나왔고 또 앨범이 나올 건데 좀 변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16대 8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은 16시간 동안 공복을 하고 8시간 동안만 먹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그 8시간을 정해놓고 먹으면 돼요 저는 16대 8이라기보다 23대 1 23대 1로 해요 저는 뭐 약간 스포를 하자면 오늘 또 기분 좋은 사건 사건이라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음악 그거 이제 정문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믹싱이라고 하죠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막 다지는데 이게 되게 조금 좋게 잘 나왔어요 진짜 너무 좋게 마음에 들게 믹싱이 좀 나오고 이게 좀 이제 뭐랄까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여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아주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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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아주 좋아요 살이 좀 빠졌나? 잘생긴 척 해야지 안 잘생겨 보인다 그리고 요새 보컬 같은 부분도 되게 많이 다듬고 수업 듣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저의 보컬로서의 태민의 성장도 조금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트렌드가 있으니 또 그걸 제가 놓칠 수 없잖아요 트렌드에 맞는 보컬리스트로서도 보컬로서도 잘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튼 이렇게 잠깐 나타나서 짠 하고 인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맞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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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읽어볼까? 제 머리 제 머리? 이거 맞아요? 네 제 머리 색깔 네 너 좋아해? 맞나? 맞나? 어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존함이 없나? 존함이 없나? 존함이 없나? 존함이 없나? 응 크림 크림 먹고 싶다 크림 방금 터널 지났다 크림 위에 볼까? 이거 괜찮아요? 안 돼? 매니저가 그만하래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둡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둡죠 내 머리가 어디서부터 머리고 어디서부터 의자인지 안 보인다 진짜로 이런 두피는 보인다 고속도로 내 머리가 어디까지 있는 거지? 주황색 머리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주황색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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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들었는데 발색이 있는? 그러니까 형광 같은 어두운 데서도 잘 보이는 그런 염색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조금만 그냥 내 기분이 그러니까 스포를 좀 하고 싶네요 머리 색깔이 조만간 바뀔 겁니다 머리색이 조만간 바뀌고 저의 저라는 사람이 자체가 통째로 바뀔 거예요 리셋하는 저의 모습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리셋되는 리셋되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원 앤 투가 알렸다 원 앤 투 한 마디도 아니고 머리를 좀 길러보려고요 머리를 좀 길러보려고요 그래서 투키즈 때 좀 짧았잖아요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여기 내 땡기면 광대? 뭔가까지 오네 땡기니까 까매서 안 보이죠? 지금 그 정도 옵니다 지금 그 정도 옵니다 머리를 이거 알아요 옛날? 옛날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 꼬랑지 머리 나도 애기 뗐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염색하고 안에는 짧아요 안에는 짧아요 머리를 길렀는데 어떻게 조금 뭐랄까 그 그 그 거지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못 견뎠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냥 윗머리 뚜껑이라고 얘기할게요 뚜껑만 길러야지 해서 윗머리만 여기 안쪽 뒷머리랑 옆머리를 어차피 저 머리숱이 좀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새 브릿지 유행이죠 맞아요 요새 브릿지 유행이야 요새 그 브릿지 유행인데 유행을 따라가야 하나? 내 브릿지 안 왔는데 따르게 안 왔는데 여기 짝꿍들 있나? 지금 다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는 건가? 아니면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건가? 또는 그 외국에 있는 누군가의 아침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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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이 싱글 두 키즈가 함께해서 엑소 1에 두 2 이번 기회에 태민의 일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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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솔직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게요. 그리고 더욱..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 성장할 것보다.. 좀 다른 사람처럼요. 저는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어서 본인에서 봤는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그로가? 그로야 집에 다 왔는데 나 때문에 못 내렸어? 뭐야 어떡해 한정... 나 때 못 내렸대 정신을 잘 챙겨야 해 나도 그렇거든 나도 정신을 좀 잘 두고 다녀 나도 정신을 좀 팔고 다녀 그 정신 머리를 잘 챙겨야 해 나는 미안해, 나 때문에 한정거장 더 가서 교통비가 더 나오게 생겼구나 흠, 안타깝쿤 아카우 나의 머리가 아름다워야 할까? 항상 새로운 태민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다크 태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좋아하네. 고마워요. 그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촬영한 거? 일본 그거 기사였나?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일본의 회사였나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계세요.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서寂しい 거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새로운 앨범이나 슈퍼엠의 활동을 하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샤이니도 가까이 컴백할 예정입니다. 지금 회사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즐겁게 해주세요. 괜찮습니까? 최근에 제가 멤버들과 많이 만나서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니오 또는 시청자분들께서 모니터에 출신, 또는 면밤에 출신을 해서 아직도 소원에 출신을 하고uti, 외국으로 От吉祥이라고 하거나 간지러세요. 어떤 면밤고 싶으신가요? 시즌을 찍고 새ovor을 구입하고 planner 도착하고 있어요. 근데 좀... 혹시 그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서 좀... 가능하네, 죄송합니다. 저는 타이밍이에요. 제 친구... 아, 제 친구... 제 가족이 뭐더라? 제가 워터 패밀리, 샤이니, 컴백. 곧. 워치... 워치... 꽁스... 윗 마이 멤버 샤이니? 영어로? 영어, 나 영어 좀 알려줘 봐요. 나 영어 좀 알려줘. 그래서... 영어를 말하고 싶어요. 정말, 영어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영어는 너무 나쁘지 않아요.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음... Sometimes... I looked... Do you know cake application? I watched cake application, so I studied English, but... I... 봐도 모르겠어요, 까먹어, 자꾸 까먹어, 나 배웠는데 인싸 용어 이런 거 막 다 적혀있고 이거 꼭 써먹어야지 뭐해, 다 까먹어버리는데 진짜 나 저 바본가 봐 옆에서 매니저 형이 비웃고 있어요 내 귀가 빨개지고 있어, 어떡해 진짜 너무 짜증난다 영어 잘하고 싶은데 영화를 봐도 안 들려 드라마를 봐도 안 들리고 공부를 해도 까먹어 어떡해요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언젠간 그래도 뭔가 나는 완벽하게 구사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 뭔가 해주고 싶고 분명히 팬분들이 많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그거를 좀 이해하고 싶네요 배우고 싶고 슬슬 끊어야겠다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 온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부끄럽다 내일 12시에 봐요 몇 시 12시? 오전? 낮? 낮? 내일 낮 12시에 봐요 왜? 내일 유튜브로 또 찾아뵐 거예요 슈퍼앱 멤버들과 함께 내일 12시에 낮에 이제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12시에 찾아뵐 거니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내 주시고 최근에 최근에 정말 제가 건강에 이거 너무 콩글리시 아니야? 정말 제가 제 power에 제 에너지를 제 positive 에너지를 그래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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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요새 좀 그렇죠 진짜 나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밥 먹는 것마저도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정말 삶의 낙도 찾기도 어렵고 뭔가 되게 활동적이었던 사람들 특히 진짜 많이 외롭고 힘들 텐데 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음악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오케이 I acute this I eat my best I eat my best but I guess my best was wasn't good enough I feel that we'll be a big boy 이상해 졌죠 좀 이상해 이상해 힘이 되나요? 힘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좋아요 있나? 하트 하트? 하트 누른다 근데 뭐가 좋아? 그런 게 있나? 좋은 게? 이게 뭐야? 이상한 거 있네 이거 진짜 웃기다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있네? 되게 재밌다 이건 물 속에 있는 거 같고 이건 뭐야? 이건 잘 모르겠고 이건 되게 사랑스러운 거네요 되게 사랑스럽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 이건 뭘까? 이거 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겠지 이미? 내 손이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얼굴만 멀쩡해 어지럽죠 그만할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모르겠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러나 사랑둥이 사랑둥이 러블리 태민입니다 되게 뽀얗다 피부가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네요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해주니까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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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이네 느낌 있네 멋있네, 근데 정말 얼굴 빼고 다 사라지네, 머리가 까면서 빛을 받는 샤이니 그냥 샤이니 그냥 샤이니 재밌는 느낌, 신기하다 이제 원래 모습으로 들어왔네요 저의 평상시의 모습, 원래 모습 뭐라고요? 이건 다음에 또 해볼게요 힘들다 너무 귀여운 척 남발했어 지금 보기 불편했을 텐데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저 도김이 찌민이 났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사랑해요 이제 슬슬 나는 가볼게요 이제 다 온 거 같아서 거의 다 왔네 한국은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있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제가 빨리 이번 달이 지났으면 좋겠다 다음 달은 더욱더 우중충한 이제 비가 지나고 더 허창하게 기어서 뭐 가을이니까 이제 하늘도 높고 더 그렇게 되게 청량감 있는 뭔가 시원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싶네요 얼마 안 나왔어요, 진짜 얼마 안 나왔어요 진짜 빨리, 진짜 조만간에 눈 감았다 뜨면 딱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딱 진짜 엄청난 걸로 최대한 엄청나게 해볼게요 고마워요, 안녕 우리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가위바위바이, 만나네, 만나러 왔습니다 또 놀러 올게요, 다시 만나요